안녕하세요 금준현입니다. 아 웃으라고요? 안녕하세요 레드스타트 김민성 최우진입니다. 홍건입니다. 먹고 싶어 배달시키는 거? 저 펜션 가요. 펜션 가고 싶어? 아니 저 여기 있을 리욕이. 말을 잘 들어줘 애들이. 어떻게 보면 좀 바보들이죠. 왜 이렇게 없을까 미치겠네? 알겠다고 빨리 하나 둘 셋. 우리 팀이 부끄럽지 않은 팀이 됐으면 좋겠어. 넌 그래디 그리니. 아니 그래도 재미없어요. 그냥. 내가 지내는 거죠. 같은 팀이잖아요 그래도. 뭘 하든. 투게더. 네 같이. 말해봐. 전하게 뭐라 안해. 야 이러면 뭘 안하잖아. 단점이. 단점이 크게 없는데. 너 방송 그렇게 할래? 너 혼날래 진짜. 일단 방송 하느라 쓰고 있고 끝났다고? 너의 길이 끝나는 게 아니야. 끝나고. 그러면서 뭔가 제가 울 것 같았어요. 제가 원래 잘 안 우는데 뭔가 울 것 같았단 말이에요. 이거 마시면 깨끗하게 다 있는 거다. 서운했던 거 얘기할 거야. 보이즈 플래닛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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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